안녕하십니까 25년 술갱이 오춘붕 입니다 으 벌써 이제 아홉시가 넘었네요 아홉시 쫙쫙쫙 진짜 라이브를 시작했네요 잘하던 못하던 이스민들 없어온 대로 아홉시 쫙쫙쫙쫙 되면 우리 봉수뱀민한테 인사드리고 어 마음을 함께 하는거죠 인마야 되니까 오늘 요거 눌러주세요 이것도 갈았어 이거 어 요게 한 11년 쓰니까 다 깨져가지고 사면 사면 다 하는거지 뭐 아 이제 가게 나와서 원래 가게에서 방송하려고 할까 했는데 민국이 전화와서 아빠 빨리 오라고 아빠 보고싶다 해가지고 그거 인정해야지 뭐 오늘은 집에가서 시원히 바짝바짝 한잔 먹고 우리 봉수뱀민 인사 좀 드리고 예 오늘 뭐 방송 촬영하면서 좀 있었던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좀 나누고 그런거지 뭐 빠ct워뜸 어 으 아우 그 그 estamos 방송 하고 있어 어 어어? 우리의 고맙다 지금 보고 있는거에요? 어 연명요? 야 화면 іren LIKE wrong 인싸인싸 음 있어 이 blanc hue ee 그래서 요거 오춘봉이 안건 좀 해줘ams Ma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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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這個是 내 이름이야. 오춘봉 구독 좀 부탁해. 고맙다. 야 니네 한 번 밥 먹으러 춘봉당 와 춘봉당 저 위에 있어요. 내 인형 검색하면 나와 어 그래 오춘봉 검색해주고 구독하면 서비스 빵빵 오케 오민국 사랑하는 오민국 일단 어 애들 밥부터 어제도 주니까 잘 먹더라고 밥부터 좀 챙겨주고 우리한테 안 잡힌다. 예 길냥이 애들 밥부터 챙겨준 다음에 저도 챙겨야죠 예 맛상모님 참 유명하신 분이세요 정말 인성도 좋으시더라고 뵙는데 그 맛 그거? 맛평가 하는 사람? 응 맛상모. 민국이도 알아? 어 나 알아 알아. 어 맛상모님 오늘 아빠랑 같이 사랑했어. 어 진짜? 응. 오 영광이다. 민국이도 안해요 맛상모님은 아 맛상모님 인성이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뽕스뱀 여러분 못상무가 아니라 맛상무 맞으십니다. 맛상모님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아 우리 민국이가 우리 맛상모님 너무 잘한다고 영광이라고 하네요. 민국이랑 맛상모님 인사 한번만 해야 되겠네. 오민국 맛상모님 아시지? 인사 잠깐 하자 민국아. 네? 맛상모님 오셨어. 오민국 여기 맛상모님 알지? 안녕하세요. 오 맛상모님 맞지? 잠깐 인사하고 잠깐 거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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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국이도 맛상모님 영상 본 적 있어요 민국? 안녕하세요. 민국이가 영광이라고 아까 맛상모님 저녁에 같이 촬영하였다니까. 저도 영광이죠. 오늘 민국이까지 좋아하네요. 요거 애들 밥 좀 주려고요. 오늘 어 맛상모님 일도 저녁에 11시 정도까지 어 회사연도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대 바꾸놓으면 애들 요즘 소문나서 아침에 또 두 번 주고 나가야 돼요. 고맙습니다. 아빠 미안한데 피자 한 입만. 어 한 입 먹어. 어떻게 매매? 아빠 줄게. 여기 끝에 한 입 주면 되지? 아니 아니 내가 한 입만 먹을게. 흘러 국물 묻어서. 한 입만 한 입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거 먼저 터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털겠습니다. 예. 다시 털어요. 시작. 원. 투. 스리. 터란. 야 이거 어떻게 봐라 이거. 예. 한 잔 털겠습니다. 요거 한 잔 털어 쓴 게 안주는 피자를 처음 먹는데. 예. 처음 먹는 피자가. 어 무슨. 뭐라고 할까. 그. 뒤쥬? 동물을 닮았어요. 뭐라고? 처음 먹는 피자예요. 뭐라고? 민국이가 한 입만 한 입만에. 이렇게 바뀌어버려 들면. 아무것도 없은 게 뭐 고기라도 한 점 올려야 되죠? 그냥 맨빵만 먹기면 뭐하잖아. 이거 불고기 하나 올려서라도 먹어야 되겠어. 어쩔 수가 없어. 빵만 먹기면 뭐하잖아. 첫 피자인데. 빵집 하나 올리고. 요거 버섯 된장찌개. 느타리라도 하나 올리면. 그냥 아쉬운 대로 피자 느낌 있죠? 예. 이거 투하. 입자. 나 닉클랜 들어가야 돼. 불고기 피자예요. 나 닉클랜 들어갈게. 예. 같이 가죠. 야 털자고 오늘.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수고했지만 우리 가족분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겠습니다. 예. 완수씨 털어로 한번 갈게요. 에프라 가자. 대표이사님 가요. 바야바 가자. 우리 뻥꼬신 자빠 잡니다. 대키럽님 가요. 자. 가겠습니다. 원. 투. 쓰리. 털어. 싹시핀 털어. 대우시영아 털어. 강예풀 털어. 대표이사님 털어. 바야바 털어. 도아 털어. 대우시영아 털어. 예. 한잔 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캬. 이만입니까. 아이고 오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네요. 예. 첫 피자예요. 첫 피자. 첫 피자 투하 입자. 아. 웃겨. 아이고. 아이고. parsing 여기 하나 끝. 으. 아이고. 어이 요. erry görüş야 될까요. 화내 품이 뭐ста우스 손nikóg seats 잘 거는 mira.医입자 GSA. 이거 Trentss toe 쌀 거다 먹어야죠. 예 대우씨가 너무 많이 하면 다쳐요 이 아 아 도리어 아가씨한테 멘트 쳤다 잘못됐죠 이렇게 예 치킨에다가 허니몬스타드 아 이러면 만나자 너 쯤에 안가나 예 투하 입자 역시 소스가 있어야 돼 불고기 피자를 한번 먹어야 되겄네 예 조합 피자에 불고기를 불고기 피자죠 네 우리 가족도 뭐 연타 한번 갈게요 연타 예 뭐 잔소백이 없이 됐어 한번 갈게요 제이제이 님 예 우리 대표사님 대우씨 형아 예 됐어 한번 가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1 2 3 됐어 대표사님 됐어 됐어 형 오늘 어떻게 하셨지 대우씨 형아 됐어 바야바 됐어 제이제이 님 됐어 됐어 한번 가시죠 예 대우씨 형아 됐거든 똥꼬시 버전이죠 가수 형아 Settings 가수 형아 됐어 다음번째가 됐어 예 하나 둘 옮겨습니다 와우 그니까 반박이 말만 하죠 아 캬 아 아 아 맘이니까 예 피자 두번째는 불고기 안 원졌어요 그럼 불고기 피자지 뭐 세트맥을 보여준다네 세트맥을 보여준다네 비자이 소주인데 오늘 소맥을 좀 먹고 있네요 닭다리야 뜯고 있어 닭다리 껍데기 지금 비껴 먹었어요 왕 닭다리에다가 머스타드 소스 뿌렸습니다 아니 누구 한잔 뭐 물론 봐야봐도 지금 이동해서 턴다고 하고 대표자님 집안 갔다와서 지금 털 상황도 아니고 대우스 영화 뭐 1분에 2분에 하시고 춘봉이랑 누구랑 털어야 돼? 누가 춘봉이랑 한잔 털까 누가 춘봉이랑 한잔 털까 이유 짜잔 짠 짜자자자잔 짠 한입만 선수 왔네요 알아서 근데 너무 먹으면 토하는 거 알잖아 이제 그만 먹어 배가 고픈 건 아니지? 어? 뭐야? 아이 그만 먹어 소화 안 돼 피자 여기 미국이야 왓 대표자님 털게요 대우스가 털게요 자 가겠습니다 원 투 쓰리 털어 네 한잔 털겠습니다 바야바 털자 우리 대표자님 감사합니다 도화가 감았고 싹스피 어디갔냐 싹스피 털자 개우씨가 고맙습니다 대길형 어디 가시오 불떼기 형도 안 보이고 한잔 먹었네 아 문벤 독전 출연 축하드립니다 문벤아 고맙다 아 문벤 입만 얕아 쌈빡하네 한잔 털겠습니다 안주는 아 자이후무 치킨집이야? 아 문벤 그래 아유 영상디제인 크리에이터죠 문벤 당연하지 형 너무 고맙다 문벤아 아유 막 그냥 허이 허이 하이 아유 식료 아무리 있었죠 호이 신나게 허이 마주쳐 신나 보기 드 드 드 드 드 ・・・ 대장 대장 아유 아직 가기 탔는데 안 돼 왜 야 주래 불고기도 올리고 부추도 불고기에 있던 부추도 올리고 이거는 버섯 잡고 있잖아 버섯은 재진 게 없죠 그럼 부추, 불고기, 버섯 3종 세트 됐죠 털어야지 잔손빅 갈게요 아니 여기 털이 보여요 털이 갈게요 털어 털이 있네요 여기 말랑말랑 남자네 털이 멋있는 거 아이가 아 그래? 진리용 굳이 두어피 잘 코비대신 만들수 형님 나와있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겨울에 눈대는 겨울에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두 시간 지났는데 열 분 지켜주고 있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댓글이 형 뭐 불합병 없잖아 우리는 불합보 없고 모든 게 리얼 팩트인데 뭐 아 예 애플 은 이살리니 눈이 우리의 마음을 막지 못할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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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생인게 숟가락으로 도 도 우리 혜람이 멋진 아들 아니냐 도우야 끝까지 함께하자 형도 부족하지만 네가 믿어주고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가슴속에 간직하고 도우랑 끝까지 갈게 그래 고맙다 또 얼굴 한번 보자 도우야 전화야 형도 전화할게 인마야 띵게 그래 무도크장님 오늘 또 전화주시고 정말 응원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그 마음 담아서 제가 방송 끝난거 지금 마당 나왔어요 형님 무한 투전 무도 형님 숟가락으로 대충 섰어요 형님 오늘 귤 누나도 큰 누나도 같이 인사하기 위해서 너무 고맙고 형님 마음은 평택에서 형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오늘 모라 전화할 길이 없네요 형님 무도 형님 으항씨 감사합니다 형님 나와서 마당에서 인사 좀 드렸어요 형님 또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형님 그리고 아까 의견 산 도안은 내일 처리한 다음에 전화드릴게 형님 감사합니다 예 남경님 항시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 종료하고 나는데 수저로 쓰러지도 않네 됐 쓰 우리 남경님 됐으니까 이게 못해져 나오지도 않네 형님 항시 감사하고 고맙고 형님 형님 얘기하시는 거 다 가슴에 안고 가고 있는데 모로도로 앞으로 뒤로 잘하던 못하는 춘봉이 끝까지 응원주 씨 형님 됐어 형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남경님 고맙습니다 이제 방송 끝나고 형님 오늘 안 들어오셔서 이렇게 눈 내리는 마당에서 인사드려요 형님 됐어 남경님 고맙습니다